1. 유체의 연속방정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마음속의 일정한 유체 흐름에서 단면적이 작아지면 유체 속도는 감소한다. 2. 제트기가 최대 항속거리를 비행하기 위한 항공기의 비행상태는? 4. CLCD 이 최대인 상태 3. 그림과 같은 날개의 단면에서 시위선은? 1. 4. 다음 중 프로펠러의 추력을 계산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1. 이리 디사 5. 항공기의 세로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꼬리날개의 효율을 작게 한다. 6. 항공기를 오른쪽으로 선회시킬 경우 가해줘야 할 힘은? 4. 양롤링 모멘트 7. 헬리콥터에서 직교하는 3개의 X, Y, Z축에 대한 모든 힘과 모멘트 합이 각각 0이 되는 상태를 무엇이라 하는가? 2. 균형상태? 8. 다음 중 프로펠러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오른 것은? 3. 저속에서는 작은 기각을 사용하고 고속에서는 큰 기각을 사용한다. 9. 비행기의 무게가 1500이고 날개 면적이 42 최대 양력의 수가 1.5일 때 착륙속도는 몇 인가? 4. 24. 10. 다음 중 가장 큰 조종력이 필요한 경우는? 3. 비행속도가 빠르고 조종변의 크기가 큰 경우 11. 헬리콥터의 원판 와중을 옳게 나타낸 것은? 4. 12. 다음 중 항공기의 상승률과 하강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2. 이념화력? 5. 13. 무게가 3000인 항공기가 경사각 30, 150의 속도로 정상선회를 하고 있을 때 선회반지름은 약 몇 인가? 2. 307. 14. 항공기 무게 5000, 날개 면적 42 속도 100, 위도 1224 양력 개수점 5일 때 양력은 몇 인가? 3. 5만 15. 대기의 특성 중 음속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는? 1. 온도 16. 초음속 전투기는 큰 관성커플링을 일으켜 바등각과 역 미끄럼각을 계속 증가시켜 발산하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4. 염놀이 커플링? 5. 17. 해면상 표준 대기에서의 정압의 값으로 틀린 것은? 1. 0.2. 18. 이륙 중량이 1500, 기관 출력이 200인 비행기가 5000 고도를 50의 출력으로 270 등속도 순항 비행하고 있을 때 양향비는 얼마인가? 35. 19. 날개의 항력발산 마수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은 1 날개를 무엇이 인해준다. 20. 항공기가 A 지점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일정한 가속도로를 시작하여 30초 900 떨어진 B 지점을 통과하며 이륙했다고 할 때 이 항공기의 평균 이륙 속도는 몇 인가? 260. 21. 멸력학에서 가역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과정이 일어난 후에도 처음과 같은 에너지향을 갖는다. 22. 가스터빈 기관의 교류 고전압 축전기 방전 점화 계통에서 고전압 펄스를 형성하는 것은? 4 트리거 변압기 23. 프로펠러 기세 허브 중심으로부터 기 끝까지의 길이가 R, 기까기 일대 2 프로펠러의 기하학적 비치는 1이 24. 왕복기관에서 발생되는 진동의 원인이 아닌 것은? 2 오일 조절링의 마모 25. 터보제트 기관에서 비추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3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터빈 재료의 개발 26.9개의 실린더를 갖고 있는 성형기관의 정화 순서로 오른 것은? 3. 1 3 5 7 9 2 4 6 8 27. 가스터빈 기관의 연료 부품 중 연료 소비율을 알려주는 것은? 4 연료 오른 트랜스미터 28. 다음 중 내연기관이 아닌 것은? 3 증기터빈 기관 29. 피스톤의 지름이 16, 행정거리가 약점 1호, 실린더 수가 6개인 왕복기관의 총 행정체적은 약 몇 3인가? 18,095, 30점 정속 프로펠러를 장착한 항공기가 순항시 프로펠러 회전수를 2300에 맞추고 출력을 1배 높이면 회전계가 지시하는 값은? 22,300 31. 항공기 왕복기관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마그네토 1차 코일에서 발생되는 전압의 변화를 옳게 설명한 것은? 1 증가한다 32. 가스터빈 기관의 핵 섹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가변 스테이터 베인이 붙어있다 33. 가스터빈 기관에서 사용하는 합성 오일은 오래 사용할수록 어두운 색깔로 변색되는데 이것은 오일 속에 어떤 첨가제가 산소와 접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3 산화방지제 34. 가스터빈 기관에서 배기가스의 온도 측정 시 저압터빈 입구에서 사용하는 온도 감지 센서는 1열전데 35. 초기 압력과 최적이 각각 PL-1000N, EV-10003인 이상 기체가 등원 상태로 팽창하여 최적이 2,300이 되었다면 이때 기체의 엔탈피 변화는 몇 제인가? 1 0 36. 터보제트 기관과 왕복기관의 오일 소비량을 옳게 나타낸 것은? 4 터보제트 기관 왕복기관 37. 오일 펌프 릴리프 밸브의 역할은? 4 펌프 출구의 압력이 높을 때 펌프 입구로 오일을 되돌린다. 38. 항공기용 왕복기관의 연료 개통에서 베이퍼록의 원인이 아닌 것은? 이 연료의 낮은 휘발성 39. 항공용 왕복기관의 플로트식 기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주의 연료 노질에서 분사양은 플로트실의 압력과 벤트리의 압력차에 따라 결정된다. 40. 왕복기관에 사용되는 기어식 오일 펌프의 사이드 클리어런스가 크면 나타나는 현상은? 2. 오일 압력이 낮아진다. 41. 다음 중 설계화 중을 옳게 나타낸 것은? 2. 한계화 중 안전개수 42. 철강 재료의 표면만을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4. 아노다이진 43. 평형 방정식에 관계되는 지지점과 발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고정 지지점은 수집 및 수평 발력과 회전모멘트 등 3개의 발력이 발생한다. 44. 다음 중 황동의 주압급 원소는 구리와 무엇인가? 이라연 45. 조종 컬럼이나 조종관에서 힘을 케이블 장치에 전달하는데 사용되는 조종계통의 장치는? 4. 쿼드런트 46. 그린과 같이 판재를 굽히기 위해서는 이의 길이는 약 몇 인치가 되어야 하는가? 2. 3. 7 47.77 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7개의 와이어로 만든 가닥 1개를 7개 모아 다시 1개의 가닥으로 만든 케이블 48. 적게 들이식 착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착륙장치를 업도는 다원시키는 비상장치를 갖추고 있다. 49. 다음 중 날개의 주 구조인 스파의 형태가 아닌 것은? 2. 정형제 50. 항공기에 사용되는 페일세이프 구조의 방식만으로 나열된 것은? 2. 다경모 하중구조, 이중구조, 배치구조, 하중경 강구조 51. 금속에 늘어나는 성질을 이용하여 공면 용기를 만드는 작업으로 성형 블록이나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는 가공 방법은? 4. 펌핑 가공 52. 양극 산화 처리 작업 방법 중 사용 전압이 낮고 소모 전력량이 적으며 약품 가격이 저렴하고 폐수 처리도 비교적 쉬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3. 황선법 53. 항공기에 입착륙 중이나 택시 중 랜딩기어 노스 휠의 이상 진동을 막는 심의 댐퍼의 형태가 아닌 것은? 3. 스프링 타입 54. 기체 수리 방법 중 크리닝 아웃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리트리밍, 커팅, 파일링 작업을 말한다. 55. 그림과 같은 V-선도에서 실속속도 상태로 수평 비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하중배수는 얼마인가? 1. 56. 그림과 같이 단면적 22-12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마이너스 구간에 작용하는 음력은 몇 2인가? 2. 57. 인터널 렌칭골트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4. 비교적 큰 인장과 전단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된다. 58. 그림과 같은 응력변형률 선도에서 접선 개수는? 3. 3. 59. 소상된 판재의 리벳에 의한 수리 작업 시 리벳 수를 결정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2. 60점 동체의 세로 방향 모형을 형성하며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휩모멘트와 동체 축 방향의 인장력과 압축력을 담당하는 구조제는? 4. 스트링어와 세로대 61.1차 감시 레이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송신한 전파가 물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전파를 스크린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62. 다음 중 항공기의 외부 전원을 접속할 때 켜지는 표시등이 아닌 것은 이 레이터 표시등 63. 일반적으로 항공기 특정 부분의 결빙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3. 항력 감소, 양력 증가 64. 배기가스 온도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열전상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배기가스의 평균 온도를 얻는다. 65. 다음 중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4. 66. 축전지 터미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그릿으로 열분 막을 만들어준다. 67. 유압계통에서 추각기의 목적은? 4. 계통의 서지완화 및 유압 저장 68. 자기 컴퍼스의 오차에서 동적오차에 해당하는 것은? 2. 와동오차 69. 그림과 같은 브리지 회로가 평균 되었을 때 아래 값은? 4. 240. 70점 객실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장치는 1. 71. 공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함은 기계적 변이를 압력으로 바꾸어주는 장치이다. 72. 다음 중 장거리의 항법장치가 아닌 것은? 2. 지문헌법 73. 항공교통관제 트랜스폰더에서 C의 질문에 대해 항공기가 응답하는 비행고도는? 3. 기압고도 74. 항공기에서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켜주는 장치는? 2. 인버터 75. 항공기에서 화재탐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은? 1. 조종실에 76. 다음 중 지향성 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는 1. 77. 착륙 및 유도 보조장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관성항법장치 78. 착륙장치의 경보 외로에서 그림과 같이 바퀴가 완전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스크롤레버를 줄이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은? 3버저와 적색 등이 작동된다. 79. 여압계통의 과도한 압력이 걸리는 원인으로 오른 것은? 이 압력 밀리프 밸브 조절이 잘못됐기 때문? 80. 회전계 발전기에서 3개의 선 중 2개 선이 바꿔 연결되면 지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 반대로 지시 80. 호시 Cyclops 80. 눈구 41. 명 Hong시